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지난해 4월 국적 선택과 이탈 기간을 놓친 제외동포들의 대규모 청원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선천적 복수 국적자들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국민의 자녀 출생 시 자동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에 체류 중인 부모 중 한 명이 영주권자나 단기 체류자 신분일 경우 그들의 자녀는 자동으로 이중 국적자가 됩니다. 제외국민 자녀가 복수 국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정의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미국에서 태어나서 선천적 복수 국적자가 된 분이 한국 국적이랑 미국 국적을 모두 유지하기를 원한다 이러면 남자 여자 모두 22세 전에 영사관을 방문을 하셔서 국적 선택 신고와 함께 외국 국적 불행사 소약을 하시면 하지만 선천적 복수 국적을 보유한 남성의 경우 출생 후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만 국적 이탈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미국 시민권만 유지하고자 할 경우 조기에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부는 국적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국적 관련 신고 기간을 놓치는 제외국민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연말 카카오톡을 통한 국적종합정보서비스를 개설했습니다. 출시 넉 달 만에 1만 2천여 명의 사용자가 생긴 국적종합정보서비스는 제외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국적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검색창에 법무부 국적종합정보라고 치면 친구 맺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국적법에 대한 각종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선천적 복수 국적법의 개정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이 이뤄지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만큼 국적법에 대한 자세한 이해와 이에 따른 신고에 신경 써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